백두산 밀룡 고향집 백두산 밀룡 고향집에서 탄생하시겠습니다. 백두산 밀룡 고향집입니다. 1942년 1942년 김덕길 원숭이 탄생하셨죠 저번에 생기보다 더 말랐죠 새들과 너네 하늘 위에 문들랑 사랑하는 백두산 고향집에서 김덕길 원숭이 탄생하셨죠 정선의 빛으로 말랐죠 저희는 김덕길 원숭이 탄생하셨죠 모든 분들을 이름으로 이름으로 아버지와 아버지 아버지 우리 둘이 가슴마다 햇빛을 늦지네 아 아 아 우리 둘이 가슴마다 햇빛을 늦지네 아 아 아 아 아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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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